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. 나 한심하지. 어? 오빠 두고 소개팅하는 거 솔직히 미안한 생각 들었어.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미안할 거 뭐 있냐. 나 좋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날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내 생각, 내 생활 방해받지 말자 그랬어. 건방을 떨었지. 수경아. 오빠가 그랬지 오지 않는 사랑 찾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랑도 소중하다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. 복 걷어차면 죄받을 것 같다. 약혼식 할게. 내가 오빠한테 자꾸 미안한 생각 든다는 건 오빠 의식한다는 거고? 그건 뭐 민미한 감정만은 아닌 것 같다. 진심이야? 더 이상 우스운 꼴 보이고 싶지 않아. 고맙다. 고맙고 기쁘다.